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후다닥닥 김종인씨가 선두의 쇠신안을 발표하고 또 자기와 이준석이만 빼고 모두 다 사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종인씨의 선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면 윤 후보가 척건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선두의 쇠신안이 물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또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토빈 윤석열 후보를 제쳐버리고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전에 그래도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 4일자 조선의보는 사전에 전혀 상의 없이 정격적으로 선대의 당직자들 사표를 받아버린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전우를 설명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낮에만 해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자신과 상의 없이 선대의 개편 방심을 정격적으로 밝히고 나오자 한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윤석열 후보가 한때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고 그 흠악한 분위기를 전한다.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의 전면 개편 구상 방언에 윤석열 후보가 서울여의도 당사로 급히 돌아와서 이날 밤까지 진무실에서 두문 불출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윤석열 후보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측이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쿠데타를 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의 사위 포명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당은 혼돈에 빠졌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한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배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밤늦게 대국민 사과 뜻과 함께 선대의 개편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에 들어서 그가 밝힌 변화 기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혀 몰랐던 것이죠. 김종인 씨의 그런 추진을 또 선의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핫바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핫바지. 결국 핫바지 역할을 하라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과 의욕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이런 핫바지론에 대한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다움이 뭔지 보여줘야 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본인 선거는 단 한 번도 당선된 본 적이 없는 자칭 선거기술자 80대 할배와 30대 색스톤한테 선거 대책을 맡기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국정마저 그 사람들한테 맡길 건가요? 후보에게 자꾸 뭘 바꾸라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도리 하지 말고 바꿔라. 쩍불하지 말라. 가장 쉬운 충고가 외모와 행동 말투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생 몸에 뵌 거라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나 등소평에게도 키를 키우라고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후보에게 연기를 하라고요? 그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메시지를 관리한 것과 연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미친 소리하는 영감탱기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우리 후보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국민들 앞에 자신있게 외쳐야 됩니다. 윤석열이 5년간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인 거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발 세금 걷어서 돈 뿌리는 미친 짓은 그만둬야 된다고 자신있게 주장해야 됩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나누지지만 이런 글을 보면 본인 자신이 18대 국회의원을 했고 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바타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김종인 씨는 그냥 아바타처럼 움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준 어젠다에 따라서 역할만 하라는 겁니다. 폼만 잡으라는 겁니다. 후회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의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영 씨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진 글의 틀에 따라서 움직이게 했으니까 그냥 자기의 색깔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소신껏 하라는 거죠. 자기의 색깔을 좀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야 국민들에게 표를 얻지. 그냥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기술자 선거기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필편한 겁니다. 결국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김종인과 이준석을 내치라는 거. 자기 스타일대로 대선을 경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이기는 거 틀리면 틀리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4만 3천명이 투표한 선대위 세션안에 대해서도 무려 97%가 김종인 이준석도 사태에 동참하고 전면 세신청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정권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고 그리고 이준석은 살아남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정해진 틀 내에서만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 어려운 선거가 점점점점 더 어려운 국문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판단하는 거니까 판단 잘 못하면 그냥 비용 치르는 것이죠. 윤석열다움 이게 중요한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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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